다음주에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오늘 저녁 북한선수단의 선발대가 입국했는데요. 오늘 안동에서도 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성화 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성화의 불꽃이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부산을 거쳐 안동에 도착한 성화는 풍물폐의 공연 등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건네지고 이 불꽃은 시민 봉송주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안동 성화 봉송에 총 46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한국생활 13년차인 롤리타 씨도 지역의 다문화 이주 여성을 대표해 봉송주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제자를 보내는 감독은 성화 봉송의 남다른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안동시 청소속 21살 이선혜 선수가 이번 대회의 육상 100m, 400m 개주의 국가대표로 뛰게 됩니다. 안동을 대표해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황 봉송을 했습니다. 봉송 행사는 1시간 가까이 시가지 2.4km 9개 구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과 함께 인천아시안경기회가 성공적으로 드디어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봉송지인 제천으로 향한 성화 봉송 행렬은 다가오는 19일 개막식까지 전국 17개 시도, 70개 시군구에서 이어지면서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